1.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노의 성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시고 평가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그 목적과 또 창조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항상 그렇게 하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버려놓을 것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했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파하니까 분별 못했던 그들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전파되기만 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된다는 것 우리가 또 반드시 믿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러나 저 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여러 가지 것 사유로 인해서 두려워서 니누외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크게 회개를 하고 니누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러나 저 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호와의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처음에는 1장에서는 보면 요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이만이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 요나가 요호와의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니누외에 가니라 니누외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루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외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외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하였더니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했고 3장에 와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게 되니까 4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 박랑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냄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하께서 가르사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랑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외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족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시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2만여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내리시기로 했던 모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신 그 역사를 우리가 요나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했던 12만여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지고 전파되니까 저 사람들이 뭘 알겠는가 이렇게 안식일을 전가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늘어머니를 전하면 알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시고 태초부터 종말을 구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를 탐정 짓지 말고 결론 짓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라 하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당연히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다 지키게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6월절과 하나님의 규례를 분별치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라 고하라 하고 명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대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 6월절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부분을 다 더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석후장 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은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뭘 했다고요? 반역하여 무엇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한과 우리의 방백과 열저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기는 죽게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서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한과 우리의 방백과 열저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 다만은 주욕이 하나님께서는 극률과 사유하심이 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치하냐 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서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서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다 구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모든 내용들을 전체 정리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백성들에게 설파해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반역으로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새로운 은약으로서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놓은 하나의 어떤 은약의 표로서 6월절이라는 거룩한 절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급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 또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없어져서는 아니 될 규례와 윤례와 하나님의 법도로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윤례와 규례와 법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같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옛날 그 니노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판이한 어떤 생활을 했죠 이반 종교를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또 피팍하고 압박하고 이런 제껏 일들을 일삼아 왔던 그런 니노의 성 사람들이었고 또 아수르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노의 연대에요 그 사람들이 임금으로부터 백성 12만 명이 일순간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전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어떤 좋은 음변으로 인해서 니노의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이리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상시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하는데도 다들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저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깨우칠 수 있을까 믿을까 우리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과 부정적인 계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달리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내내의 성민들이 전부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법도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그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시는 6월절에 대해서 출애급기 1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당에 두려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하라 내가 애굽당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그 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렇다면 3500년 전 애굽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6월절 그 6월절을 지킬 때에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다 발라들어 왔고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마셨습니다 그 표가 있는 집들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고 전부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사유로 인해서 이 날을 6월절 즉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삼아 놓으셨죠 에스엘스 9장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때 역시 표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끔 막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9장 3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업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뭘 하라고요? 표시를 전부 하라고 했습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업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극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분열을 다 주기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해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드라 하꼬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신 그 내용의 말씀도 표를 해두라 하꼬였습니다 출애급기 12장 6월절 지키는 그 역사에도 표를 해두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7장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컨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드라 하꼬였습니다 결국 인의 그 역할이 뭡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와 같은 것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을 도장을 찍으라 하꼬였습니다 에스겔 9장에는 이마에 표를 하라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마에 인을 찍어두라 말이죠 그리고 출국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집에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표시가 되게 하라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하는 표를 전부 해두라 하꼬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결국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이름으로 우리가 뭘 지키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실제 육적인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6월절 양은 그리스도를 표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보혈의 피를 간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최후의 재앙에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코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아니며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런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동참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6월절의 떡과 6월절의 포도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여해야 되겠고 6월절을 어찌해야 되죠?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구약에는 실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발리워질 수 있는 위치와 입장에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 보혈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원약이라는 진리를 이 땅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대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로사대 성하나무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아 그거는 이단이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진리의 도입니다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신데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했습니다 6월절 준비하고 6월절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6절로 넘어갑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심에 가르사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체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안에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리 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셨죠 27절에 계속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 잔은 6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이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되 너희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니라 하꼬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고 표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상의 내용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된다면 바로 어떤 피입니까? 6월절 양의 피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실제를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6월절 양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피 곧 은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6월절 양의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워놓으신 진리가 바로 어떤 진리입니까? 6월절이라는 새 은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일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하꼬였습니다 그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니까 바로 포도주가 6월절날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 재앙을 넘기셨을 때 하나의 어떤 표시로 허락하신 것처럼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재앙의 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하나님 백성들이 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6월절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6월절에 대해서 누가 보금 22장 말씀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하라 여짜우되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되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난 6월절을 예비하니라 하꼬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이르메라고 14절에 되어 있죠 6월절이라는 그 시각이 이르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하꼬였습니다 원하고 원하시면서 19절에 계속 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행하라 하꼬였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말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세원약이니 누구를 위하는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세원약 진리를 받아서 구원에 참여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원약을 세우는 것이다 하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세원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더라 하꼬였습니다 이 세원약 진리가 등장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예리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간이 예언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이 세원약을 반드시 세울 것이다고 예언해 놓으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인데 세상은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길도 알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리미야 31장 31절로 말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세원약 언제 세웠습니까? 누가 보금 22장 20절에 보니까 6월절날 마가이 다락방에서 세원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원약의 성격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절입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이 은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세운약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서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운약의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보았던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게 되고 윤례와 법도를 멸치하더라고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규례와 법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법도인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구해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 많은 인류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 니누의 성 사람들에게는 연하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좌우를 분별치 못한 인류 인생들에게 우리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똑같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은 될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또 신앙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것을 떠나서 모두에게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라도 다 한 번 전파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참백성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속히 시원으로 돌아와서 함께 영원한 그 구원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좌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영안을 허락해 주신 엘로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